자 지금부터 내역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탕화면에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아성코스트 S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자 선택 이 부분은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작성자를 회사명과 작성자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더 이상 요창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 화면이 처음 화면이고요. 이 화면은 공사 목록이 나오는 화면입니다. 공사했던 것들 이렇게 쭉 나오는 화면이고요. 일단 내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컴퓨터의 최신 단가 파일 그리고 원가계산서 파일을 먼저 다운을 받아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다운받는 것은 상단 부분에 보면 관리 도구라고 있어요. 관리 도구에 가서 자료 다운이라고 있어요. 자료 다운 쪽에 넘어가신 다음에 저기에 품목군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원가계산서 샘플 공사 참고 자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품목군 쪽에 가서 가장 최근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를 데이터 다운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첨부 파일 다운로드 도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다운로드 된 파일을 다시 또 실행을 해줘야만 설치되는 형태이고 데이터 다운 설치는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까지 한 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데이터 다운 설치를 하시고 데이터 다운 설치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에 그때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하셔서 하신 다음에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셔서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 이것도 이제 설치를 하고요. 원가계산서도 제일 위에 거 선택을 해서 데이터 다운 설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치는 다 됐고요. 샘플 공사 이거는 지금 여기에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을 거고 참고 자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교육청이라든지 그리고 품셈이라든지 원가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경되면 저희가 여기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필요하신 거 다운받아가지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일 거거든요. 이걸로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는 품목구원 원가계산서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설치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공사를 작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만들 때는 위에 보면은 공사관리라는 탭이 있어요. 자 여기 가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공사관리에서 공사작성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공사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공사명 여기다가 공사명 앞에다가 제가 000 샘플공사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업종은 건축으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품목구는 좀 전에 최신 거 지금 현재 5월달 거 이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발주처는 이 공사 어느 발주처에서 발주한 건지 그 발주처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선택하는 건데 업종별로 그 다음에 공사기간별로 공사금액별로 이게 약간씩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해당되는 원가계산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사작성 버튼 누르시면 이제 새로운 공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사가 만들어졌고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공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명이 여기 나타났고요. 여기도 공사명이 똑같은 게 나타났고 화면은 지금 왼쪽 가운데 이렇게 화면이 3등분 돼가지고 나타나는데 왼쪽 편에는 공정목록이고요. 가운데 화면은 여기에서 입력한 내역이 나타나는 거고 아래쪽은 위에서 선택한 세부 항목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요건 한번 보시면 화면은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화면은 여기 아래쪽에 화살표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꾹 누르신 다음에 아래위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위치는 조금씩 조절하실 수 있고요. 여기 버튼 요게 버튼이라서 클릭을 해버리면 이렇게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다시 살리고 싶으면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일단 공사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공정명을 쭉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공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공정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공정명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건축공사라는 게 만들어졌죠. 일단 선택한 거에 하위로 이렇게 한 단계 아래에다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샘플공사에다가 여러 업종이 있겠지만 지금은 하나만 이렇게 할 거니까 건축공사 만들었고요. 건축공사에서 다시 가설공사, 토공사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정을 만드는 거는 건축공사를 먼저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상단에서 여기에서 가설공사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토공사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또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공사 이렇게 하고 또 석공사 이거까지만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이 건축공사가 계속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하고 엔터치면 건축공사에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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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고 싶으면 석공사에서 또 내려가야 된다면 석공사 선택한 다음에 입력하시고 엔터키 누르면 석공사에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공정별로 이제 그 세부 내역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세부 내역을 입력하려면은 일단 입력할 공정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요. 가설공사에다가 넣으려면 가설공사를 선택을 해놓고 상단에 내역 입력 여기 버튼이 있죠. 버튼이 아래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는데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이게 자료 화면이에요. 지금 상단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전체 품목군 명의라고 해가지고 2024년 5월 품목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5월달 품목군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입력할 항목들을 찾아서 수량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시면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가설 울타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울타리 울타리를 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품명 검색 결과 규격 검색 결과라는 화면이 나와 있고 윗부분에는 품명 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품명이 있고 규격이 있죠. 그러니까 품명에 울타리라는 말이 들어있는 내용들은 여기 다 검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항목들은 규격 이 부분에 이 부분에서 울타리라는 항목이 들어있는 항목들은 여기에 다 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력할 항목들을 여기서 이제 쭉 보시고 여기서 찾아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설 울타리 EGI 헨스 만약에 이거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우측 편에 이렇게 규격이 나오고요. 각각의 규격이 나오고 수량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량한 아래쪽에 보시면은 내가 선택한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이 나와요. 1위 대가는 어떤 자재라든지 인건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작은 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업을 위해서 들어 있는 내용들은 여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수량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여기 제일 밑에 쪽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가설 울타리 EGI 아연독음 강판 해가지고 이렇게 12개월짜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쪽에 자 이렇게 입력이 됐죠. 입력이 됐고 지금 별칭 선택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명칭 이거를 사용해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또 다른 항목을 또 입력을 해야 되면 여기다가 다시 컨테이너 를 컨테이너 가설 사무소를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렇게 검색하면 컨테이너 가설 사무소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을 찾아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수량 부분에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엔터키를 누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칭이 있을 경우에는 이 화면이 나와요. 제일 위에 거 선택을 해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또 다른 항목 필요한 항목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컨테이너 가설 창고 바로 밑에 있네요. 창고도 12개월짜리 한 동 넣고 엔터키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키 또 누르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그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필요한 항목들을 여기서 이제 목맥임 필요한 것들 이렇게 찾아서 구조부 목맥임 일반 입력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수량을 입력하는 거 있었고요. 이렇게 넣고 엔터키 해가지고 넣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더블클릭을 해서 넣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 항목을 더블클릭 더블클릭을 해서 넣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더블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수량이 없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수량이 없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가서 가지고 수량을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입력만 되고 삭제만 되지 여기서는 수량 입력은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량을 넣고 입력하시든지 더블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나가서 수량을 넣으시든지 그거는 편리한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만 입력을 할게요. 요까지 입력을 했고 또 다른 공정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면 다른 공정을 나가셔가지고 선택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요 화면을 여기 상단부에 이렇게 살짝 옆으로 밀면 여기서 이제 다른 공정을 다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토공사를 선택을 하면 여기 아래쪽에 아까 넣었던 게 없어지죠. 가설공사 선택하면 여기는 가설공사에 있는 게 나온 거고 토공사 선택하시면 소공사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진 게 아니니까 토공사에 이제 넣는다는 거예요. 토공사에다가 넣는 거를 넣을 것을 여기서 다시 또 찾아서 넣는 거죠. 터파기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터파기 입력하면 이렇게 터파기라고 시작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규격에 터파기라고 들어있는 것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을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1507짜리 94질도 요거를 넣는데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전토처리 뭐 이런 것들도 입력을 하고 현장 내 이것도 자 요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 이런 식으로 쭉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대메우기 대메우기 다짐 백호 랩머 자 요거 그냥 사용 아 밑에 거 요거는 자 요거를 그냥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요것도 84루 자 요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다른 공정들도 쭉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력을 다 끝마쳤으면 이제 이 창을 이전 화면 누르셔도 되고 요기에 있는 X 눌러서 이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전체 계산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입력을 다 했으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전체 계산 상단부를 눌러서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계산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입력한 거에 대해서 금액이 이제 계산돼가지고 나올 거고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수량 단가 미존재 리스트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내역사상에 수량이나 단가가 입력되지 않아서 금액이 누락되는 항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창을 띄워주는 거예요. 누락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누락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량이나 단가를 넣어줘야 되는 건지 확인하라고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블클릭을 하셔도 되고 이동을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가면 찾아가거든요. 여기에서 아 요 수량 빠뜨렸구나. 요 수량을 보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수량을 여기다가 뭐 이렇게 놓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력을 다 했으면 지금 요것도 다시 창을 닫고 한 번 더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뭔가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줬고요. 계산이 다 끝났으면 이제 원가 계산서 금액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를 하는 거는 여기 내역 탭에 일반 탭에서 내역 탭에 오시면 인쇄 엑셀 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상단 부분에 보면 프린터로 출력을 하려면 프린트로 그 다음에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변환하고 싶으면 각각의 이렇게 엑셀이나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변환을 하시든지 출력을 하시면 돼요. 프린터로 하시려면 프린터 쪽에 가셔가지고 미리 보기가 있고 내역서 출력 양식 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선택한 것만 출력이 돼요. 일괄 인쇄라는 거는 지금 여기 일괄 출력 양식 이라는 거 있죠.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항목들을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하고 싶으면 여기 내가 만약에 직계표만 보겠다. 직계표 찍어놓고 미리 보기 누르시면 지금 현재 아래쪽에 나오는 이 화면을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일괄 인쇄는 여기 있는 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 하면 공사 직계표 이것만 나오죠. 직계표만 총 두 장 이고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괄 인쇄 일괄 인쇄는 원가 계산서부터 이렇게 값지 쭉 나오죠. 여기까지 총 스물 두 장 이거를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내용 확인 하시고 인쇄를 하시든지 다시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일괄 인쇄 미리 보기 에서 프린터로 뽑으시려면 프린터 그림 있죠. 프린터 그림 이거 누르셔서 인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이나 PDF 파일로 저장 하려면 상단에 PDF 나 엑셀 파일 보통 엑셀 가장 많이 쓰시죠. 엑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일괄 양식 있어요. 일괄 변환 있고 엑셀 변환 있어요. 기능은 아까 인쇄 부물리랑 동일해요. 엑셀 변환은 선택한 거 하나만 변환 하는 거 일괄 변환 전체 변환 하는 거 여기 등록한 거 요거는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거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빼놓고 한꺼번에 하시려면 일괄 변환 아성 양식 일괄 변환 저희들 양식 으로 이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일괄 변환 상단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셔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위치에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엑셀 파일로 쭉 변환이 됩니다. 엑셀 파일이 다 변환이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여기는 수식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상에서 단가 대비표 있는 단가 를 고치면 이게 전부다 원가 계산서 까지 연결이 되어있어요. 하지만 엑셀 에서 수정 하는 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견적서로 끝이 나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요구를 가지고 기성 내역서나 설계변경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거든요. 근데 엑셀 파일을 수정 해가지고 엑셀 파일을 납품을 한 경우에는 다시 이 엑셀 파일을 불러와야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원도급 내역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많이 번거로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엑셀 상에서 수정 하지 마시고 수정 해도 연결은 다 되어있지만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변환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